여기가 어디지요? 연화봉 무슨 산이요? 연화봉 소백산 아 소백산 연화봉 멋진데요 안개 때문에 시야는 좀 흐리죠 여기서 3키로 가면 대피소 3키로 가면 대피소 3키로? 응 어떻게 하지? 가야지 뭐 3키로를 2키로 보면 못가 8키로인데 바로 뭐 그러니까 못가지 8키로니까 지금 몇신데 시간이 그럼 몇시에 가자 아침에 일찍 가자고 새벽에 그치 가도되고 안가도되고 어우 저쪽에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보이네 양쪽으로 봐 여기 올라온다 양쪽에 만나겠다 뭐가 양쪽으로 이쪽으로 봐봐 이쪽에 만나겠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이 경치를 어떻게 해요 저 구름 좀 봐요 저기 천문대 있죠 소백산 천문대 그런가 본데 꽃밭이네 꽃밭이네 이야 올라와서 만나겠다 누가 만난다 만난다 구름은 또 새까만 구름도 있고 저 구름 올라오는 모습 좀 봐 꽃 좀 볼까 꽃 좀 볼까 여기 여기 이질풀인가 이게 새손인지 이질풀인지 헷갈리네 어 비로봉 가려면은 3km 를 가야되면은 산길이니까 1시간 반 1시간 1시간 어떻게 갈까요 말까요 아니 아니 뭐 비로봉 다음에 미역주를 한번 볼까 이거는 미역주를 한번 볼까 이거는 미역주를 아휴 꽃 꽃 하나만 보여 드리고 동영상은 여기서 이야 디영벌씨 좀 보세요 디영벌씨 꽃다는 디영벌씨 아까도 뭐 있었는데 이거 디영벌 디영벌 어디갔어 아휴 정신 못차려 우리가 와도 몰라 아휴 이 나비 좀 봐요 나비나비 아이고 세상에 와 꽃봐 여기 다 저기 구름 다시 한번 저쪽 3km로 와갖고 저기 거기서 푹 쉴까 응 그게 날거 같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4시에 일어나갖고 딱 먹고 가방을 놔두고 그리고